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, 1,453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원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. 조사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이고,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관, 공직유관단체 등을 망라하며,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원 등을 포함합니다.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 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, 채용 절차별 취약 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.